스타트. 나한테 헹젤 눈물 없네. 그 새끼 베고 아마 신우신. 극복이 없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냥. 7월 11일까지. 이게 극복이야 그냥. 네 파이팅.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번엔 이거 안 했잖아요. 지금 뭐가 덮친거지? 아니 전에 말이 좀 많았어. 그러니까 아까 칭찬을 너무 했어. 손 들고. 예. 카운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시윤씨는 일단 어떻게 쩌든지 간에 다리를 한번 잡아 봐야 돼요. 다리부터 잡아보세요. 한번 다리 한번 잡아보세요. 시작. 하나 둘. 다리 잡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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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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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쩍 alive. montage. 한 둘 셋. 아우. 어. 아우. 와 시윤아 분량 뽑는다 이 anecdote. 아우. 야 역시. 야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불량을 혼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훨씬 이제 단밑에 올라가게신 거예요? 네 일단 아까 일미인 거 어떤 식으로 입술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 바퀴 봤네요. 하나 둘 셋. 와 서류 파고 싶다. 와 서류 파고 싶다. 잡아주니까 다 여유롭게 들어가잖아 그치? 한번 해봐요 어색 씨. 오빠는 될 것 같아요. 하하하. 여기 그냥 알고 싶어. 살랑아 살랑아. 나도 하고싶다. 이거 뺐지 마세요. 네 sisters. 자유 좀. 그리고 우리가 지현 씨. 안 아파요. 지현 씨가 하면 좋겠는데. 지금 할 거 같아. 지금 할 거 같아. 할 거라고 계속 온다고. 점프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리듬만. 자, 둘, 셋. 자, 셋. 자, 셋. 셋. 우와. 잘한다 잘한다. 손을 말해도 잘 됐죠. 우와. 잘한다 잘한다. 아, 리듬 멋있다. 딱, 해. 딱. 둘, 셋, 넷. 업. 셋. 업. 셋. 업. 우와. 진짜. 다이빙 점수처럼. 그걸 딱 보고, 포인트를 딱 보고 찼어요. 진짜. 아, 뭐지. 나는 도는 게 이해가 안 돼. 다이빙 점수처럼. idades. 넷. 컴팀. 아, 그러고. 도는 게 잘한다. 도는 게 잘한다. 12,4. 다이빙 점수처럼. 오후, 2,7. 아, 고. 가득. 손에. 어, 후. 이렇게 말해